안녕하세요. 오늘은 Do You Love Me? 48 카운트 4 월 임프로버 레벨의 시퀀스는 참조하세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양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사이드 홀드 펴면서 비사이드 홀드 왼쪽도 살짝 굽히면서 사이드 홀드 펴면서 비사이드 홀드 이때 같이 심의하시면 돼요.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힐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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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t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토 스위치, 오른발, 토 터치, 비 사이드, 왼발, 토 터치 오른쪽으로 4분의 1탄 하면서 비 사이드, 오른발, 키, 비 사이드, 왼발, 키, 비 사이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, 오른발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왼발 브러쉬 왼쪽으로 바인 스텝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5, 오른발, 포드 스텝, 홀드, 왼쪽 2분의 1, 피버턴, 홀드 오른발, 포드 스텝, 홀드, 왼쪽 2분의 1, 피버턴, 홀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6, 오른발 점프하면서 아웃, 아웃, 홀드 점프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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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 양발을 힐, 업, 다운, 홀드 힙, 롤을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플러그 아이즈, 오른발,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어의 32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8 1, 2, 3, 4, 5, 6, 8 1, 2, 4, 7, 8 1, 3, 4, 5, 6, 8 2, 4, 5, 7, 8 3, 4, 5, 6, 8